안녕히 계세요. 이번 방콕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봤는데, 어땠나요? 저는 러 플렉이 핸드폰 불러서, 컨설턴의 꿈템입니다. 네, 지금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노래라고 해서 저도 들어봤는데 너무 노래가 좋더라고요. 이 노래는 이 노래가 희집이 많아요. 저는 롱팡둑을 듣고 싶어요. 그.. 발음은 괜찮았나요? 3년이 괜찮아요. 우리 황도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준비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. 우리 황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네요. 그리고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말하셨던 그대 하루 종일 그 전 머물러 있다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할까 시름 깊은 겨울 흥여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날까 이렇게 말없이 당신을 발자국을 따라 한 밤 내딛고 멈춰서 줘 아 거센 바람 속 그대 어디에 변앉고 아 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서 있을게 우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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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게 줄 것도 없는 초라한 내 맘 이렇게 가엾어 너를 괴롭나는 흐름의 끝에 눈물이 좋은 나이 진진 가이오я 맘에 온 곳은 밤서 그 Used 편의 Todd 내다가 해 setting 이 눈이 하나가 되어 서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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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상에서 만나도 그 세상에서 만나도 그날 지나가요 빛나는 몸에 살아가요 붉은 길을 바라돋나 으 외에 으 going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